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중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1000명대를 찍었습니다.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남아프리카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승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월에서 4월에 백신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하이중 기자,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중 기자입니다. 이번 주 날씨는 계속 영국 떨어지지만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됩니다. 추위에 조심하세요.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8시 30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